hola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급한 소식이라 빨리 좀 전해드릴 게요. 국내 시각으로 금일 오후 1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한 엔비디아 의 프레스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무대에 올랐구요. 1시간 40분 동안의 시간동안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제 아토박스 채널을 통해서 스트리밍 을 했구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행사를 지켜봤는데. 아마도 이번 엔비디아 프레스컨퍼런스 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은 rtx 2060의 공식 발표 출시 가격 그리고 현재 루머로만 돌고 있는 gtx 1160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시작하고 40여분 가까이 기존 rtx 그래픽 카드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만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과 dlss 관련한 설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무려 2018년 9월 출시쯤에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황 회장님의 대범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려내는 내용은 각서를 할게요.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주요 포인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rtx 2060이 드디어 공식 발표 되었습니다. 출시일자는 1월 15일 그리고 출시 가격은 msrp 기준으로 349달러 입니다.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특이 사항으로는 rtx 2060은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하고도 2440p qh 대상도로 60프레임 이상으로 배틀필드 5를 플레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gtx 1070ti 대비 rtx 2060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젠슨 회장이 밝혔습니다. 두번째로 dlss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dlss는 레이트레이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감이 컸 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젠슨 황 회장은 dlss 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 습니다. 일전에 저도 몇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rtx 그래픽 카드 성능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dlss 일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번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구현되는것 같습니다. 이에 이에 발매예정 신작 게임인 anthem이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동시 지원할것을 밝히면서 레이트레이싱으로 인해 하락된 프레임을 레이트레이싱 미적용일대 수준으로 dlss를 사용해서 보강하는 것에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시가 발표된 rtx 2060의 경우도 dlss를 활용한 레이트레이싱 프레임 보강이 있을것임을 시사 했고 마지막으로 배틀필드5의 경우 곧 dlss 패치가 진행될것임을 시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근시난의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dlss를 활용할 것임을 이번 행사를 통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로 새로운 g-sync 울티메이트 관련 소식입니다. 새로운 g-sync 모니터를 소개하는것으로 보였거든요. 물론 새로운 모니터를 소개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근데 스트리밍에서 저도 놓친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후 소개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적응용 동기화 모니터 그러니까 어댑티브 싱크라던지 프리싱크 배사 관련된 적응용 동기화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공식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프리싱크도 토탈에서 아우르는 이야기지만 어댑티브 싱크 적응용 동기화 지원 모니터를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패치를 통해 g-sync 모니터로 인식하는 동기화 기술을 사용할 것임을 밝힌 내용입니다. 행사 내용 중 프리젠테이션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보면 400개 정도의 모니터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12개의 모니터가 패스 했고 그중에 12개의 모니터가 테스트를 통과했고 앞으로 좀더 많은 모니터를 테스트 할거고 테스트를 통과한 모델은 인증모델로 지정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차트상에 공개된 모니터들은 1월 15일 드라이브 업데이트를 통해 해서 g-sync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tx 칩셋이 탑재된 노트북 모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40개 정도의 모델이 출시될 것을 밝혔습니다. 그중 17개의 모델이 맥스큐 인증 을 받았고 혹시라도 맥스큐 인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노트북보다 훨씬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데스크탑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별도로 엔비디아에서 튜닝된 모바일 칩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rtx 2080 모바일이 탑재된 기가바이트 제품을 직접 젠순환 회장이 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ppt상의 gtx 1070보다 빠른 rtx 2060 모바일 gpu가 탑재된 노트북도 나올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ces가 시작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대한 현장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과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또한 부족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영상으로 다시 전달을 드렸습니다. 기대했던 gtx 1160 관련한 소식은 없었고 발표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중에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존에 진리도록 봤었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라 사고를 향해 깊었죠.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모델의 공식적인 발표 와 dlss의 조금 더 진보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용 동기화 모니터들도 지원하기 시작하는 gsync 기술은 상당히 반길 요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루머가 오피셜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 들이 하나씩 공식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그래도 전달 드렸던 내용들이 참 잘 되었구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오전 2시 새벽 2시 입니다. 아토박스 채널에서 amd 리사수 회장의 기조연설 스트리밍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직접 챙겨보셔도 되지만 오셔서 2019년 amd가 어떻게 이 새로움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 설명란에 제 디스코드 채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t나 테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소통을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